아.. 크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목을 커서 불닭볶음면 두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.. 아뇨 저 매운거 안좋아요 그냥 있어서 먹는건데 저 매운거 잘 못먹어요 매운거 안좋아하는데 매운거 안좋아하는데 있어가지고 맵다 근데 혀 살짝 갖다댔는데 맵다 아..아.. 녹화 눌러놨겠지? 오케이 하.. 너무 빨간거 아닌가 어우..냄새..야.. 장난하네 아.. 어우.. 냄새..하.. 아.. 원래 이랬나? 어.. 예전에 한번 먹을때는 그냥 먹을만했던거 같은데 쓰읍..하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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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.. 아.. 오케 빠르게 먹어야 겠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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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저거 더 아냐 하나 더 있는데 아 아... 아아.. 아.. 아.. 흐으으으 어떡하냐 막 올라오는데 흐으으 흐흐으 흐으 흐흐흐 흐으 흐으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냐 후 하나까지 괜찮았는데 아 이거 들었잖아 오케이 이거 좀 식었으면 좋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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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입술 빨개진거 보소 아우 입술 빨개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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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서리해 빨리 차서리 아 메뉴 아 여기 새우나 아 된거같은데 이제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방송시간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서 오십시오. 오늘도 오셨군요. 방금 지나갔습니다. 맵더라구. 하나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시키면 되니까. 두 번째 거 먹는데 죽겠더라구. 아... 아 저요? 한 번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요 별로 안 배부려서 미아의 리벳까지는 키워봤죠 미아의 리벳까지는 키워봤죠 미아의 리벳까지는 키워봤습니다 숙성쓰 100마로 컷 가능하죠? 제가 유니온 8천지가 있으니깐 하루에 하나씩 끼웠으니까요 아, 손 한 번 더 꼬아야겠다 이거 찍는거 그렇게 안올렸던거 같은데? 다음부턴 안 먹는걸로 불닭볶음면은 매운거 먹는 사람들은 이 맛을 즐기는거겠죠? 매운거의 맛은 무슨 맛일까? 아 매워 이거를 죽이는거겠지? 아 일부턴 입에 까지? 아 오늘의 불닭볶음면 콤프라이트 우유의 먹방은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